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참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 중에서는 제일 큰 종목이죠 대형주거, 시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1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잘 나가다가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확 떨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봐요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확 이때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이 길이 있죠 이 폭이 장대음봉이 두 개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이 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일단 그래야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 하반 경직성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도 다시 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그나마 좀 이제 떨어진 이후에 5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이 추세에 또 이제 반전이 지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25만 8천원이면은 여기네요 여긴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간 가겠지 하다가 이제 확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좀 이때부터 좀 이제 무서워지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투매를 맞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르기는 잘라야 될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5일선 타가지고 반등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20만원 위로 이제 살짝 올라온다든지 이러면은 차라리 물타기를 해가지고 추가 배수를 해가지고 좀 반등이 나오면은 25만 8천원까지 오는 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우량주들은 그래서 이 떨어진 이후에 한참 동안 있어야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 이후에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손실을 손실을 좀 줄이면서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갖고 계시는 게 30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30주를 더 사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올라오면은 30주를 팔아요 반은 팔고 단가가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반은 가져가고 판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원금을 회복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무리 퍼시픽은 그나마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 폭이 좀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빡 나왔는데 거래량 터졌지만 주가는 밀리지 않았어요 거래량 터지고 밀렸으면은 더 안 좋은데 거래량이 터졌지만 주가는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번 추세 전환 반등이다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반등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그러면서 단기 하반 경직성을 이루고선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닷건에서 다행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카카오도 갖고 계시죠 카카오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에서 상생기금으로 3천억을 내겠다 골목상권에 치매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꽃배달 간식배달 이런 것 등은 이제 축소를 하겠다 택시도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고 또 이제 요금제 요금제라든지 중개 수수료 이런 것 등도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투자 전문 회사가 케이브 큐브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얘가 카카오의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것이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를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수급에 의해서 질질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재가 터져가지고 빡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버틸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문의가 15만원대 15만원대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때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고 또 저 밑에서 9만원대에서 8만원 9만원대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두 부류가 15만원대에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물렸으니까 물렸으니까 어차피 물타기를 해가지고 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해가지고 빨리 이제 팔아버리고 떠났으면 좋겠는 거고 또 9만원대나 저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주에 장창 갖고 있었더니 수익이 쫙 났어 근데 17만원에서 이게 팍 떨어졌을 때요 이때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근데 거의 제 아는 지인들도요 다 여기 8만원 9만원에 들고 있는 분들이요 이때 안 팔았어요 이날 팍 떨어질 때 이거 보고선 야 이제 16만원이라도 팔아라 그랬더니 17만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수익이 얼마 났어요 수익이 쭉 나가지고 그냥 수익이 몇 프로가 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찍힌 액수 액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눈앞에서 일단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눈에 딱 찍혔어 딱 들고 있다가 우와 500만원이나 벌었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팍 떨어져가지고선 이게 400만원이 됐어 그러면 내 본전이 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5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400만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가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간대 그래서 그게 아니고 홍주식에서도 얘기를 했다 자 이렇게 21선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분명히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되잖아요 차트가 원래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매도가 아니고 거꾸로 단기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단타 칠 구간이 있는데 엠벨롭인데 그래서 이제 쭉 매집을 하다가 쭉 올라가게 해서 외국인들이 쭉 사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2주가 아직 개도 기간이 2주가 남았는데 그거를 2주를 남은 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냥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확 하고선 악재가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쫙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이 캔들에 하루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얘네들 다 손절 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여기서 손절 다 했어요 끝!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가지고선 반등 나오면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수익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수익 본 것만 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5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거의 반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한 300만 원으로 줄었어 2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플러스 2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수익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수익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 까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이죠 그러면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17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17만 원이 될 때까지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또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간이 그건 모르죠 그런데 과연 17만 원이 됐을 때 팔 수 있을까? 분명히 안 팝니다 17만 원이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갈 것 같은 거야 사람 마음이 여기까지 딱 오면 싹 바뀌어요 지금이야 17만 원만 오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17만 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팔 것 같아요 아무도 파는 사람 못 봤어요 안 팔아요 나중에 주회장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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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그러면 여태까지 기다린 게 얼마인데 그리고 안 팝니다 안 팔고선 더 간다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더 가면 정말 다행인데 전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수익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적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장기로 갈 건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악재가 터졌으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건지 이거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종목 상담할 때는 위로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딱 말씀을 드려야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지만 제가 종목 상담은 칼같이 좀 냉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타코 이스타코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홍주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상승 추세를 타가지고 가던 애가 다음날 마이너스 9%에 시작합니다 시가가 이러면 별다른 악재가 있거나 모멘텀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 9%에 시작한다 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장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장중에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도 보면은 마이너스 9%에 시작을 했다가 5070원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9%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안 좋은 소식이거나 악재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9%에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하루에 마이너스 9% 떨어지면은 뉴스에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스터크같이 소용주가 마이너스 9%가 되면은 뭐 나오지도 않겠죠 근데 이 종목이요 이날 떨어진 게 이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카카오 하루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요 캔들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요 막 조금박 되게 작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카카오 그 장대음봉 쫙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면은 뭔가 예 안 좋은 얘기가 우리가 몰랐던 얘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딱 보고선 어 이거 왜 그래 하고 보니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가 예 확실한 호재로 바뀐 거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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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거야 예 이재명 지사가 이 지방 순회를 하면서 예 지방 순회 경선을 돌면서 이겼다 하면 다 과반수 넘게 이겨버리니까 거의 이제 이 됐다고 보고 경선에 됐다고 보고 예 어느 정도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에서 확실한 호재가 돼버린 거예요 확실한 호재 호재긴 호재죠 예 경선에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호재인데 미래잖아 앞으로 당선은 아직 안 됐지만 미래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 불확실했었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러더니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고 예 물론 이 이후에 또 경선 때 가가지고 또 반짝하고 또 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지 자신있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자 마이너스 9%로 시작하는데 그냥 들어갔다 이게 이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예 악재가 어떻게 보면 악재 악재가 아닌 악재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9%로 시작했을 때는 뭔가 의심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카오도 보면 잘 가다가 하루아침에 이 시가총액 다섯 손가락에 드는 이런 종목도 갑자기 막 패대기를 치고 예 이런 게 제 주식시장입니다 좋게 만들어 놓고선 갑자기 어 안 좋아 그리고 싹 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 또 안 좋다가도 예 좋아 그리고서 싹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주식의 예 또 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코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얼른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다가 다시 얘가 자리를 잡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예 이재명 지사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선이 됐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거칠 것이 없잖아요 예 1대1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든 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1로 붙었을 때는 대선 때까지 내년 3월달까지 내년 3월 그러니까 2월 말까지죠 3월 초까지 그때까지는 예 시속게임을 볼륨에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구간 그리고 경선 끝난 다음에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분이 23,500원 23,500원에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23,500원 때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들고 계셨다가 최근에 쫙 하고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올랐다가 이제 정배열 정배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하락한 다음에 완전 역배열이에요 121선 61선 21선 역배열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2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올라타기 위해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수급도 역시 이 바닷건에서 지금 뭐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크게 이 바닷건에서 이제 매집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21선을 이렇게 이제 올라타서 21선 위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차례 올라가면은 일단 2만 2천원 부근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2만 3천원 부근인데 2만 3천 5백원 부근이면은 예 시간이 이제 꽤 걸려야지 올라올 수 있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렇게 지금 썩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반등이 나왔을 때에 예 일단 61선 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또 저항권이 되죠 저항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이때부터는 좀 축소해서 예 손실이 많이 났죠 많이 난 것을 이제 예 손실 난 거를 좀 손실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교체를 하면서 줄어든 비중은 조금 더 다음 단계까지 혹 그리고 또 안 가면은 그때서는 또 이제 다 다른 종목 쪽으로 예 종목 교체해서 이제 수익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일단 1차적으로 61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만 2천원 부근 그 다음에 또 2만 3천원 부근 자 이렇게 두 부근을 보면서 반등시에 좀 비중 축소 그리고 1차 축소한 다음에 더 못 간다 그러면은 빨리 또 다음 남은 물량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손실을 보존하고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예 또 시청자 종목 상담 어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간 관계상 몇 종목 못 드리는데 예 또 이제 그 영상에서 못다한 종목들이요 예 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